제주도 곳곳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버려진 폐건물들이 한두 채가 아닙니다. 초그대 중국자본이 만든 리조트에 손님들 다 뺏기고 이렇게 완공도 못해보고 버려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빼미TV는 제주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 공사가 중단돼버린 소형 리조트 공사장입니다. 공사가 중단된지가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기 콘도 숙박시설은 벽채까지 다 지어 올렸습니다. 이 리조트가 완공이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수영장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소형 리조트지만 이런 리조트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비 인건비 다 올라가지고 제 생각에는 50억 이상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요금도 오랫동안 안 냈던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전력 차단한다고 단전 경고 딱지를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단독형으로 지어놓은 콘도형 숙박시설이 16개나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붑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없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 일하던 인부들도 저렇게 하이바만 걸어두고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보통 이런데 오면 공사장 입구에다가 유치권 행사 컨테이너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부는데 하이바 적에 떨어지지도 않고 걸려있는게 신기합니다. 요즘 제주도 숙박업은 한마디로 아우지 탕강입니다. 신화월드 같은 초거대 중국자본이 지은 리조트 그런거하고 경쟁이 안되겠죠. 신화 리조트 안에 가면 물놀이장도 있고 수영장, 뷔페 뭐 없는게 없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조금 생뚱맞습니다. 바닷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단지 그런것도 없는 나홀로 리조트를 지어놨습니다. 리조트 바로 아래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변홍사를 짓는 한온이 있습니다. 평지지만은 여기는 분화구라서 물이 안빠진답니다. 비바람을 맞고 철근이 저렇게 벌겋게 녹이 설어 있습니다. 거리뷰를 보니까 2018년까지는 여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후부터 계속 공사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는 해외여행을 외국으로 못가게 하니까 관광객들이 전부 제주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주도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바가지를 엄청 씌우고 또 요즘같이 손님이 없다 싶으면은 슬슬 가격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인도 안오고 내국인도 안오다보니까 가격을 내려도 손님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가게들이 넘쳐난답니다. 여기는 원래 가수원 땅이었습니다. 2015년에 1200평 가수원을 8억 주고 사가지고 여기 공사를 시작했는데 평당 매입가가 65만원이나 됩니다. 2015년에 65만원이었으니까 지금은 두배 정도인 백몇십만원은 할 겁니다.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은 없어도 땅값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해안가 쪽에 카페자리 이런 데는 평당 천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집 지을만한 가수원이나 논밭 같은 경우에 평당 100만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작년에 보니까 매매를 했습니다. 아마 이걸 사가지고 다시 완공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야 쉽지가 않겠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제주도 경기가 너무너무 안좋습니다.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제주도 렌터카 경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 빌리는데 만원밖에 안한답니다. 콘도 앞쪽에서 전망을 보면 바다는 안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긴 하지만 바다 전망은 없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밀감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전망이 쫙 펼쳐집니다. 제주도에 있는 숙박시설만 해도 7200군데나 되고 객실수는 거의 8만개나 됩니다. 한마디로 손님도 없는데 빈방만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도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객실수가 1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리조트 만들어가지고 사장님 하려고 했는데 꿈이 사라졌습니다. 제주도 숙박시설은 해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펜션, 콘도, 호텔 엄청나게 지어졌겠죠. 2018년만 해도 제주도 숙박업소는 5100군데밖에 안됐는데 2022년 6700곳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중국 자본이 지은 리조트도 있지만 또 제주시에 보면 그랜드 하야트 호텔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아마 여기 주인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초대형 호텔 리조트 이런게 막 들어서면서 도저히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겠죠. 이런 콘도 지어다가 숙박비 또박또박 받아 먹고 제주살이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로망인 제주살이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변 달려보시면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카페가 전부다 2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폐업한 것만 해도 수백개 업소가 벌써 문을 닫았답니다. 제주살이 열풍이 불면서 이제 여기서 먹고 살게 마땅치가 않죠. 그렇다보니까 개인들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카페들 엄청나게 차려놨습니다. 제주도 자영업은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빚을 진게 엄청납니다. 다중채무자라 해가지고 3군데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만 3만명이 넘고 인당 부채만 해도 4학이 넘는답니다. 제주도 자영업자 중에서 다중채무 빚을 진 사람이 3만4천명이나 되고 대출금액이 전체 합치면 14조6천억이랍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어느 관광지 가보시면 사람들이 거의 안보입니다. 이렇게 손님이 없다가 보니까 자영업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자영업자들은 이 은혜에서 돈 빌려서 다른 빚 돌려맞고 이제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중국 자본만 안돌아서도 자영업이 이정도로 피폐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14조나 되는 자영업자들 빚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제주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겁니다. 제주도 물가 비싸다지만 자세히 알아보시면 싼 데도 많습니다. 여기는 집사람하고 차량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간 곳인데 회, 한정식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인당 3만5천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식당인데 예약을 안해서 한 10분 정도는 기다렸지만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여행 가시더라도 이런 착한 식당 찾아가시면 저렴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요. 제주여행 가시더라도 서귀포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